터널들 방송 받아서 테레비전 다듬는데 오늘 오늘 식건데 일정 식사 잘하십시오 형님들 약불로 끓여줄게 테레비전 다듬는데 더웠나 네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옆으로 더웠나 아 데이크죠? 내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옆으로 좀 더 오라고 옆으로 마루 더 가야되면 됐다 마 이 새끼들 내 나쁜 놈 만든다니까 내 혼자 다 쳐먹는다고 이래 먹으니까 엄마 왜 또 어떤 여비재이가 어? 왜? 방송하는 어떤 여비재이가 내 보고 좋대 어? 연락하고 지낼 자들아 어? 그래서 뭐 그렇다고? 근데 내가 거절했어 오빠만 어? 니가 거절할 놈이 아닌데 왜 거절해 내가 뭐 거절을 안할 놈이야 거절했다 진짜 니는 거절할 놈이 아닌데 어째 거절을 다 했노 진짜 거절했거든 내가 진짜 거절했거든 내가 나 튕길때 튕기.. 튕기거든 나도 뭐 여자가 무조건 오케이 하는 줄 알아 옛날에 우리 저 옛날에 어릴 때 내 가정집에서 살 때 밤에 내가 안 만나준다고 집 앞에 찾아와서 창문이 돼서 멍 울고 했던 여자 기억나지? 기억나지? 어? 그래서? 기억나나 안 나나? 목에 때 많으나 말하나 어릴 때 무슨 목에 때 많은 애야? 아 니 뭐 어릴 때 목에 때 많으나 짝꿍 안 한다고 막 울었다 아이가 흐흑 아 맛있네 아 진짜 먹고 오 이거 많네 다물어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내 밥먹고 눈썹 하러가려고 속눈썹 현장 아구 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마라 뭐 아구 맛이 떨어져? 속눈썹 연장하려고 꼴캅을 떨고 잡았었네마 속눈썹 연장 나도 안하는데 니가 이쁘게 생긴데 여정스러운 데가 있나 뭐 생이대로 살지 요즘 남자들도 하는갑더라고 요즘 남자들도 하는 모양이더라고 남자들도 속눈썹 붙인다고? 화장도 하던데 화장이야 하는거 이해하지만 나도 화장하려고 속눈썹에 가 아 개 지랄 떨지만 아씨 밥맛 떨어지게 아 매워보여 아우 매워보여 아우 매워보여 아우 매워보여 액이 맵다고? 몰라 나 협가닥이 아파서 그렇지 아 돼 초소서 파는 아... 아... 먹어라 많이 먹어 어? 어? 아 됐다! 니라치니라 많이 먹고 이번달 카드 꺼불먹었네 어? 미쳤나 아 드러라 새거도 아 시키 마 왜? 시발이 마 니 닦아 니 코 닦아 내 줘 오잖아 닦아라 자 한잔 갖다 아끼 닦아라 이거 닦아라 아 시키 마 아 도로마리 이거 휴지 이거 한 1년은 써야 될까 이거 아하 아이고 참나 꼴가구 떨궈서 아파졌네 시발 아줌마 시발 아줌마 니 딱딱을 놔주면 어쩌노 개새끼야 뭐 아고치면 아고냐 뭐 아 물 좀 뭐해 다 아 엄마 밥도 안고기 봐도 그릇에 물도 큰 것도 오고 예 감사합니다 아구가 생아구네 생아구 이 아구찜이 이 아구찜이 딱 이 저 뼈하고 딱 달라붙어갖고 잘 안뜯어지는 아구는 냉동이고 이거 뭐 고기 살짝 살짝만 이렇게 딱 벌씨도 어 벌씨지는 아구는 생아구인데 이거 생아구네 보니까 생아구가 맛있지 확실히 그날그날 재료받아갖고 음식을 하는거니까 그지 냉동은 이제 냉장에서 보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맛있네 실사 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고춧가루 그래 우리 GS25C 고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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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 될거같아 마지막이 될거같아 마지막이 될거같아 저 빈그릇이가 주봐라 마지막이 될거같아 아이고 알았다 어? 쌀밥 가면 한 5년정도 이따올거같아 어? 아이고 5일이따오는거 아이가니 나는 니가 어디간다 몇년있다온다 하는거치 내가 꼬라지를 못봤다 추천좌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자 방송보신녀님들 추천좌좀 눌러주세요 네 아 매워 방송보신념avia 추천드aal좀 눌러자 내 방송이 3분과에서 태교에 좋은 방송이라고 3분과 의사들이 또 산모들한테 추천을 한다네. 내 방송을 보면 태교들이 안에서 움직인다네. 맞네. 엄마는 태교 배 임신했을 때 태교 어떻게 했는데? 요즘 엄마들은 샹쇽도 듣고 글래식도. 나 일만 했다. 네 배 갖고. 그러네. 이렇게 생긴구나. 어? 뭔 일만 했는데? 내 일거리 찾아갖고 일했다. 배가 남산만해. 그때는 너희 아빠가 너무 없어갖고. 엄마 먹어. 아 됐다 됐다. 배부르다. 고기 하나 발간부라요. 아 됐다. 배부르다. 안 문데. 그럼 이건 내 애교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줘. 애교. 애교. 이거 맛있는 부위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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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. 아. 네 묵던 젓가락으로 묵어야 되겠나. 요 둬. 요일로 둬. 아니 내가 넣어줄게 입에다. 아 요일로 둬 그냥. 아니 입에다 내가 넣어줄게. 아 모르겠다. 시발 너 죽겠네. 더럽나 내가. 내가 더럽나. 이거 뭐고. 이거 뭐지. 아구 아가씨집이가. 어? 이거 지금 묵는거야. 아구 아가씨집이가. 아구 아가씨집이냐고. 애기집이가. 어. 엄마. 내가 더럽나. 왠지 불편하다. 아니 목탕도 가고 사우나봤제. 때밀이봤제. 아 뭐 어쨌든. 나는 니가 주는거는 왠지 불결해. 나도 화장실 한개도. 아니 시발 마마. 더러운 새끼. 시발 새끼 마마. 시발. 지가 딱돼서 어디 더럽고는 시발 죽을 지랄이고. 아오. 방송가지 안 끝나셨으니까. 천천히 드십쇼. 아. 아오 매워. 아. 그렇게 안 매운데? 내가 입안이 헐어가지고 그런갑다 어 우리 곧마다 매소아 어 푸진이 싫어 이런 집구속도 있냐고? 너 집구속은 어떻게 돌아가는데? 어? 너 그 집구속은 어떻게 돌아가는데? 골값들을 떨고 앉았네 우리 집구속이 잘못된 집구속이가? 우리는 재밌는 집구속이지 재밌는 집구속 맞지? 어? 그래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 응? 할말 할말 다 예쁘고 다 예쁘고 방구 이쁘고 응? 아가 있어 손자가 있으면 그래 못하지만은 그래 뭐 엄마하고 친구가 지내고 맞지? 그래 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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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말 할말 다 해보고 그래 맞지? 당연하지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생기고 집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틀려지겠지 그렇지 며느리 입고 이러면 또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너하고 내하고 둘이 망고에 뭐 흐물이 있나 그래 욕하고 집으면 욕하는 거고 맘에 안들면 줄 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뭐 뭐 아 아 됐다 마 씨 좀 예쁘장하게 생기기 이러면 사랑스럽다 하지마 니는 다가오는 자체가 막 씨 나는 마 아유 진짜 마 암혹 암혹하다 암혹해 아 씰 어머님도 응국 어 애 돌아야들아.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. 추천 절차. 추천 절차 좀 누르시오. 추천 절차. 사이판 갔다오면서 선물하러 사올게. 어? 사이판에 가서 뭐 쌀 사온나? 그것도 쌀을 어찌 들고 오노? 아 쥐고 오든 익고 오든 대갈불에 매고 오든 뭐 해온나? 사이판에는 또 요래. 요래 맨대. 요래. 지갑. 야. 이거 나중에 내 또 먹을 거거든. 희적거리지 마라. 한쪽으로만 물어라. 나중에 내 불결해서 묵겠나? 시발. 시발. 은근 희적거리라. 나 불결하다. 한쪽으로만 딱 묵으라. 그렇다. 희적거리지 마라. 희적거리지 마라. 희적거리지 마라. 희적거리지 마라. 옛날에는 아귀찜이 맛있더만. 요새는 이제는 아귀찜이 맛대가리가 없어. 수백이지. 맛없으면 다 수입이 가. 추천 제작 좀 눌러주십쇼. 자, 혁님들 추천 제작 좀 늘어봅시다. 여비재하고 연락을 할까? 어? 여비재. 여비재 뭐 말 잘하는 비재네. 두 대기로 묶고 산다고 음악 노래도 잘하고 그런 예비질인데 쪽지로 와가지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연락하고 지내자 하더라고 지 스타일이라고 가도 참 남자 보는 눈 없다 가도 어째 생기는데 비슷하게 생겼다 니하고? 그럼 해라 여자는 이쁜거 데리고 오지마라 왜? 난 이쁜거 싫다 니같이 생기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여자들이 다 이쁘다 솔직히 인물은 나에 비해 내 얼굴에 비해 이거지? 어? 다 본 사람들도 엄마 친구들도 다 이쁘다 다 이쁘다 맞지? 내 만났던 여자들 다 이쁘다 하지? 응 너무 이쁘게 데리고 오니까 파여라 그러니까 오래 안 간다 아이가 가만 못생긴거 만날까? 못생긴거는 좀 긁어 못생긴게 또 오래 안가면 또 가 가야지 이쁜건 좀 이뻐서 그렇다 하지마 못생긴게 또 씨바 막 튕기고 또 니 안 만난다 이란마 완전 니는 그날서부터 끝났다 인생 끝이다 어떤 며느리감은 좋겠나? 응? 엄마가 바라는 며느리감이 있을까나? 진작 이 아이들이 오자 어? 어? 그래서 막 너무 독하지않고 어 사람도 너무 착해도 안되거든 어 너무 독하지않고 응 자기 책임질 이런 확실하게 책임지는 책임감 있고 외모는? 외모는 수두분하면 된다 뭐 수두분하면 된다고 응 처음에는 20대는 이쁘기 좋겠지만은 30대는 그래도 응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보면서 매력있는 여자들이 있거든 처음에는 아 별론데 계속 보면 벌써 매력있는 여자 그래 내같은 여자 하하 그런 응 그런 유모도 좀 있고 아가. 그런 여자. 걔 꼰나. 금방 막 동그랗게 금방 이뻐갖고 여우같이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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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 먹고 싶어요. 어머니. 이 지랄하는 것도 싫다. 전화해 봐. 어머니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. 꼴까불뜩. 나 그러는 거 싫다. 전화해. 어머니 안녕하십니까. 저 누군데요.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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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. 그저 애기는. 오빠야. 나 뭘 하는 거야. 이 지랄하고. 아유 씨앞아. 몸 지그러고. 몸 지그러고. 몸이 지그러고. 오빠. 나 이래 한단 말이야. 이 지랄하면서. 요새 하도 왜 그래. 무슨 씨앞아. 까를랑아. 따가워. 아이 뭐. 아이 뭐. 빨갛 이랬잖아. 이 지랄하고. 그럼. 난 애교 있는 여자를 별로돼. 그거는 애교가 아니다. 거뭐. 요사지 요사. 하나도 못생겼잖아. 왜 아는 말이 없나. 여사? 여사 떠는 거지. 그게 무슨 애교가. 어 백애리 짓네. 짠소리 왜 하는데. 그러면서 어물면 입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. 어머니 심사는 하셨어요? 시간은 일곱 시가 넘어가 다음 주에 전화 온 게 그때까지 밥 안 먹는 어디있노? 어머니 식사는 곤방 먹어. 식사라도 들고 올 것처럼 식사를 못하셨어요. 에이 시발 이거 시발 이따가 버려야 되겠니. 어머니 뭐하니 어머니 뭐하세요?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. 나중에 찾아뵐고 그건 뭐하세요? 뭐하러 묻노? 아이고. 추천 잘 좀 누르자 얘들아. 그럼 애교 몇 녀석을 골라야 되겠네 그지? 애교도 너무 없으면 안 돼 또. 어이 시발 뭐 뭐 네 모라. 네 주부님 뭐 오빠 뭐 잊으라고 하면 안 되지. 요새 또 그런 것들도 있다 아이가? 있죠. 놀고 있네 이러면서. 욱칠그러지. 으흑흑흑흑흑흑 흐이씨이이이씨이이이씨백이. 아이씨이이이이이. 되기 안되면서. 아이씨이. 내고 뭐. 이따가 물어보니 sans invol. 씨발 입 좀 가리고 씨발해놔. 해놔. 씨발. 뭐 달라고? 물도! 나중에 불에 한 번 살짝.. 안 그래도 소독한다! 내가 아무리 그냥 묻겠나 소독해야지. 맵네. 이제서 맵단다. 내가 아들로서 몇 점짜리야 드리고. 어? 니는 내 인생에서 실패작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. 괴롭다. 어딜 가는데? 어? 바솥탕 그냥 물 물 엄마 물. 이걸! 아니 바솥탕! 아니 바솥탕!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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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초청자 좀 눌러다 얘들아 초청자 좀 눌러 초청자 좀 눌러라 얘들아 빨리 와 봐라 뭐 많이 이야기할 거 있으니까 어? 어? 아씨 이거 가만히 있어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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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다 뜨겁어 어? 진짜 뜨겁다 아멘